공주 마마가 제 처소에는 어쩐 일로 다가를 준비하라고 할까요? 아님 아침을 같이 하실까요? 이거. 설마 저를 주시는 겁니까? 이모 미쳤어? 화병에 예쁘게 꽂아달라고. 네? 이모 꽃꽂이 잘하잖아. 어마어마한 문안 선물이니 얼른 화병에 예쁘게 꽂아달라고. 제발 부탁인데 김칫국 좀 그만 마셔줄래? 내가 이모한테 꽃을 왜 줘? 너무 예쁩니다, 아리공주. 고마워요? 어마어마가 기뻐하시니 제가 더 기쁩니다. 근데 지금 뭐하고 계셨습니까? 저건 다 뭐고요? 아, 이거요? 이렇게 하면 찬바람을 막아주거든요. 그런 건 국인도 시키면 되잖아요. 아님 난방을 더 해달라고 하면 될 텐데. 지저분하게 저런 것들은 왜. 이건 또 뭐예요? 아, 그거요? 핫팩이라는 건데 이렇게 몸에 붙이면 따뜻해져요. 난방을 세게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저라도 절약을 해야죠. 어마어마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돈도 많이 쉬면서 일이 절약하시다니. 노블레스 오블리즈의 모범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 거 아닌데. 저 돈 없어요, 공주. 아이 참. 전 다 알고 있습니다. 뭘요? 화가알마마마가 돌아가시면서 엄청난 유산을. 뭐? 아닙니다, 오마마마. 봐봐. 이거 좀 가져갈래요? 아, 제가 이런 걸 뭐 해다. 어때요? 재밌죠? 잡생각 날 때 이게 은근 딱이라니까. 시간도 곧 딱 가고. 어마어마는 정말 모르는 게 없으십니다. 진정체 놀모델이십니다.